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10마뿐이고, 저기 20마뿐인 것 같아요. 약간 복층료도 있어요. 네, 좀 꽤 나올 것 같아요. 다 나갔고, 단창단 인기가 없어서 나온 거 같아요. 어때요? 저도? 네. 잠깐, 그냥, 잠깐. 그냥 볼까? 응. 다 나갔고, 단창단 인기가 없어서 나온 거 같아요. 옴비드에서 입찰받아서 들어오시고,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. 어, 그래도 먼저 입주자항 우선이겠죠? 그거는 딱 하늘에 관해서 원플러스. 어,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살고 싶은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나무반, 돌 사이에서, 그리고 구역 부진해서, 네. 그러니까 임산물만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오늘 1000만원 이상씩 들어왔는데, 지금은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 같아요. 맞아요. 하찮아부로 가고, 일반 생활을. 그럼. 네. 작년에 티오에로 갈 길이 멀어요. 멀어요. 그냥 뭐 생각. 하하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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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